지역별 현안과 역점 사업 계획을 알아보는 열린 시군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상주시의 낙동강 권역 관광개발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백 상주시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주시가 신낙동강 시대 관광중심도시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낙동강 권역에 많은 관광지가 있는데, 특히 보고 즐기고 또 체험거리까지 있는 관광지는 어디가 있을까요? 네, 낙동강 1300이 물길 중에 제1경인 경천대 주변에 박물관, 또 성마장, 자전거 박물관, 낙동강 생물자원 관광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근래 상주보와 낙단보사회의 수상 레저센터에는 카누와 카약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고, 특히 성마장과 자전거 박물관에서는 성마와 자전거를 우리 어리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낙동강 생물자원관에는 낙동강에서 서식하는 생물 포본들을 전시를 해놓기 때문에, 남녀, 노소 누구나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가족 단위 여행객들도 아마 상주시를 많이 찾을 것 같은데, 앞으로 또 사업이 추진 중인 사업도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상주보오토 캠핑장, 어린이 물누누장에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이 자전거를 테마로 한 휴양, 관람, 먹거리를 준비하는 자전거 이야기촌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 경천섬에서 회상나루까지 있는 345m의 보도현수교가 설치 중에 있고, 또 경천섬을 중심으로 해서 상주보오에서 회상나루까지 지금 둘레길을 조성을 해서 새로운 관광지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상주시에 정말 다양한 관광 인프라가 좀 쌓이는 것 같은데요. 상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상주는 작년 12월 달에 영덕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일주일 뒤면 영천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됩니다. 4통 8달의 교통 중심지로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우리 상주시는 생태문화 관광 도시로서 특히 역사가 살아 숨지고 오래전 레포츠 시절이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여름의 휴가는 저희 상주에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풍부한 저희 상주로 꼭 가문 놀러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백 상주시장과 상주시의 낙동강 권역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